구독해주세요! 하트 뽕! 자, 오늘은 맥스틴님의 골드 앱 애니메이션 액션 시간! 모두 끝장내버리겠다! 발사 준비! 발사! 얘들아! 돌격! 쯔시! 점프! 파티맨을 쓰러뜨려! 뭐야? 내가 공격해주지! 뭐? 아니, 이런... 킹받네? 파티맨을 막아라! 니들 다 죽었어? 점프! 안돼! 안돼! 내리찍어버리기! 니들 다 나와! 잡았다! 멈춰! 꺼져! 얘들아! 따라와! 쯔시! 모두 잡아! 스크린! 배원 한 명이 기지에 침투했대! 좋았어! 간다! 쯔시! 끝장을 보자고 돌연변이 돌래! 작별 인사나 하시지! 각오해! 간다! 이 자식이! 점프! 어디 갔어? 쯔시! 크아악! 쯔시! 크아악! 잘 가라, 돌연변이! 자! 그럼 침투한다! 발차기! 저건 꼭 잡아야해! 발사! 좋아! 좋아 침투 성공이다 토일렛은 원래 인간으로 만들어졌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건방진 것들 타티밴이 빠르게 쳐들어오고 있어 그래 G-BAN을 빨리 준비해 어떤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 녀석들 얘들아 구경 발차기 잡았다 이 녀석들 박치기 좀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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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토일렛이야 드디어 G-MAN 출격이다 지옥으로 보내주마 너무 쎄잖아 잡았다 뜯어 모두 쓸어버려 너무 위험한 상황이야 좋아 하늘에서 공격하자고 벌스건 가네 뉴욕에서 우리는 아주 혼돈에 빠졌지 처음에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었어 저것 봐 사람이야 너는 내가 상대해주마 잡았다 에이프 바카맨이 저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 아오 열받아 그래 미안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 기생충이 달라붙어서 너를 다치고 죽게 만들었어 널 공격해서 미안해 널 도와주고 싶었는데 응 니 책임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마 친구 잠깐만 기다려 뭐지 내가 뭘 본거지 여기야 다카맨 넌 우리의 영웅이라고 고마워 친구 오오오오오오 으하 뭐야 드디어 잡았다 다카맨 이 녀석 안돼 이제 끝장이다 뜨시 으흐! 으흐! 꿈이었잖아!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어휴! 다행이다! 넌 나의 영웅이야! 이번에도 잘 활약해줄 수 있겠지? 기대할게! 우리 TV군단의 저력을 보여주마! 따봉! 좋았어! 우리도 이제 준비하자구! 옷도 제대로 챙겨입구! 펄스건도 준비 완료! 이번엔 제대로 쓰러주마! 저기 블랙스피커맨! 카메라맨!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다카맨을 구하자! 침투 성공! 어? 여긴 아무도 없잖아! 저건 뭐야? 실험실에 버려진 스키비니 투일렛이야! 끔찍하군! 이건 또 뭐야? 전략 지도잖아! 어? 누구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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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에잇! 들켜버렸군! 기생충녀석! 죽어! 침입자 발견! 거기서! 어! 거기 서라구! 저 녀석 놓치면 안돼! 빨리 가서 보고 해야겠어? 거기 서라구! 그래, 지금이야! 뜨! 돌연변이 돕날 돌랫이야! 발사! 침입자는 용서 못한다! 돌아서 뜨! 건방진 녀석! 내가 톱난로 갈아줘봐! 마지막이다! 발사! 모두 망가졌군! 너를 어떻게 잘라줄까? 어? 뭐야? 침입자가 또 있구만! 넌 이제 내가 상대한다! 죽을 가구나 하라구! 비켜! 아주 겁을 상실했구만! 겁은 니가 상실한거 같은데? 선빵 날려주지! 응, 반사! 어? 뭐야 이거? 아휴! 간다! 그런 건 안 통해!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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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톱날이다! 모두 잘라주마! 우후! 이번엔 내 차례야! 뜨! 우후! 한 번만 봐줘! 스크린 공격!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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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걸려들었어! 우후! 하하! 맛이 어떠냐! 아주 짜릿하구만! 뭐야 이건! 안되겠어! 넌... 다음을 꼭 보자구! 지금 당장! 승부를 가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라... 놓쳤다! 카메라맨!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미...미안해... 왜 혼자 갔었냐구! 나 혼자서 큰 공을 세우고 싶었어! 그니까 이렇게 다치는 거야! 한 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친구야... 나 좀... 데려다줘! 그래... 내가 TV우먼이 되어볼게... 돌아가자! 자 오늘은 맥스티님의 꿀잼이너베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꿈져디! 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